여호수하 2장 여호수하 2장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뒷 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뒷 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소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이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뒷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뒷 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하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요수하에게 이르되 진실로 요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10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줄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만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0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신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해에 시피지 아니하게 하신 여하를 찬송할 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하의 이름에 있도다 10편 125편 여하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룬과 같이 여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하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하다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피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하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콘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하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사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거하여 얻은 고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하를 찬송할 것이여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뜬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고룩한 백성이라 여하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데레와 세메데의 아들 야고고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고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룬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그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침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소동과 공모락당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라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장하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iğ cholera 이 어렸을때 contrary 이 어렸을때로